나 이번에 진짜 나 이번에 진짜 나 진짜 헤어질 거야 몽롱 몽롱 내가 누구라 그래 난리 부르스를 치고 돌아간 게 부르스를 해본? 이번에 내가 진짜 용서해주나 봐라 하늘아 미안했다 그동안 네 짐 캐리어에 싸놨어 나 쫓겨났어 공식이 형 애인이 있어요 형이 애인 없게 생겨낸니 헐 먹밥방 사는 주제에 집안에 명품샵이 있어 난 40전에 죽을 거야 사랑이 별거냐? 복매지 마 나랑 데이트할 거야 말 거야 전 연애 안 해요 몰라 치사하다 진짜 그새 잠수를 타냐? 또 보세요 오늘 거 되게 못 돼서 맨날 엄마 파는 내 탓을 한다니까요 치솟아에서 타야죠 아린 내 고향인데? 함부로 있어 못 시킨다고 악마다 남자 집으세요? 네? 2층에 세대로 사는 아줌마인데 졸라 품 참겼나 아 근데 내가 얘기할까? 주인할 때 여기서 둘이 같이 산다고? 아 좀 맨날 불러보기 싫다 어차피 안 그렇지 돈 있다고 집 살 수 있는 줄 알아? 어차피 못 사 우리는 평생 가도 어딨는데? 사랑이 어딨어? 나 안 보이는데? 아니 사랑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후회하면 졸라 힘들어 나도 이쁘게 멋있게 살고 싶다 웰컴 투 루프탑 이쁘게